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의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팀 샌더스 지음, 코네아 옹김, 비전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훈과 영원한 부하 성공의 비밀을 담았습니다. 무한 긍정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자신감으로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타인과의 믿음 속에서 생긴 신뢰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마음에 좋은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데요. 마음의 좋은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까닭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고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의식적으로 마음의 믿음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믿음이 일단 무의식으로 보내지고 나면 감정과 행동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무의식은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 성공을 현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무의식이 실패할 거라고 평가한다면 무의식은 이번에도 역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하는데요. 우리의 행동은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며 일상을 형성합니다. 마음이 잔뜩 괴로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화가 깊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점차 감정은 시한폭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결국엔 감정을 아무리 억누르고 말하지 않으려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우리가 입을 다물어버려도 몸의 언어가 우리를 배신하고 맙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두리번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더욱 나빠질 테고 이렇게 나쁜 생각이 나쁜 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하창고에서 마음의 양식을 가져와야 합니다. 마음의 나쁜 기억을 양식으로 주고 있다는 걸 감지하면 그 기억을 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마음의 양식은 바로 성공의 경험입니다. 성공의 경험은 우리가 용기를 내고 능력과 끈기를 발휘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정말 훌륭했고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냈을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건 뜨거운 반응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자신감은 위로 한없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맥스웰 몰츠는 우리는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성공하는 요령을 배운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임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닥칠 도전과제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직면한 과제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고 창조적이며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그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생각해보고 과거의 사진을 지갑이나 스마트폰에 담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의 우리보다 더 낫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밖으로 긍정적인 것은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루 종일 좋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일상적으로 마음 다이어트에 적용해야 하는데요. 아침마다 마음을 위한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사인데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루의 태도가 정해지고 무의식이 하루 동안 무엇을 관찰하고 사고하며 저장할지를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일과를 편안히 시작하려면 아침에 눈을 뜬 다음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책이나 수준 높은 간행물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독서하고 그 의미에 대해 목적을 갖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게 있다면 노트에 한 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점심시간이 끝나기 직전 5분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오후에는 잠깐 동안 휴식시간을 갖고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끝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며 다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사고의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말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너무 깊이 분석하다 보면 현실과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목적이 달성된 대화는 그만 끝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결정하면 실행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한 것을 세부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어떡하지? 라며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쉽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껍데기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빌리 할머니는 나에게 자주 실수하는 건 괜찮아 다만 늘 새로운 실수를 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요점은 과거의 실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말의 힘을 믿고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언어는 사고를 반영할 뿐 아니라 사고를 강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일단 사람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무의식이 엿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내뱉는 모든 말의 기초에서 무의식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심리적인 반응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고 말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대화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말투와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면 우리가 속한 팀은 보다 긍정적으로 되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질 것입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에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진전시키면서 자신감을 높여갈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의 핵심은 올바른 단어, 적절한 말투, 건설적인 의도를 통해 우리의 자신감 가득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투로 말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묻는 말일지라도 정직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관해 대화해야 할 때는 그 대화가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하면 좋습니다. 문제에 대해 투덜거리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마음의 고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비난하거나 잘못을 따지는 대화는 과거에 얽매이게 하여 진전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대화를 할 때 가능하면 긍정적이거나 단호한 결심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표현 중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최대한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요.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확실히, 꼭, 정확히, 분명히, 틀림없이 등도 확신이나 지지를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용기를 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정말 잘 됐구나 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또는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도 내용이나 어조를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혼란스러운 정치 뉴스나 사건들을 링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그런 기회를 떠올려보고 다음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신의 길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는 것인데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를 도울 것이며 우리가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상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걱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넘치면 그것을 꿈꾸는 대신 그런 삶을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는 현재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가능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것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혜택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삶을 즐거운 모험으로 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고방식이 생기면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의무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시절조차 성장의 과정으로 전환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할 일이 많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서 비롯되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진정한 부자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마음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 1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의 진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